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이고요. 이런 스산한 느낌이 좀 요즘 들어야 되나. 이건 제 개인적 느낌입니다. 다시 예전에 그 극악무도했었던 빈칸의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좀 강력하게 나는 들거든. 사실 최근에는 빈칸이 그리 우리가 엄청나다라고 할 정도의 난이도가 있지는 않았어 얘들아.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특히나 작년 수능 같은 게 이 케이스는 빈칸 내 문제가 좀 너무 쉬웠고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빈칸은 되게 명성이 높았거든. 악명높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정답률 막 17%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 하여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얘들아. 최근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도 한 상태일 건데 좀 본격적으로 뒤늦게 말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빈칸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제가 샘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빈칸을 어떻게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는지도 좀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면 빈칸이요. 누적하시고 표시하셔야 돼.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적 능력을 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건 습관의 영역이야 얘들아. 누적하고 표시 좀 하자. 습관이요. 습관. 습관. 제가 왜 자꾸 요즘에 다시 빈칸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냐면 어... 이거 때문에 그래. 이거 때문에. 자 일단 상황적인 요소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좀 이따 보고. 자 일단 작년 수능에서의 영어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지금 1등급이 넘쳐났었다. 내가 볼 땐 그거 조정할 것 같은 느낌.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똑같이 막 13% 이상으로 나오긴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영어 반영 비율을 높인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정시 비율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영어를 또 똑같이 쉽게 내면 입시가 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팩트를 통한 추측이요. 그 다음에 EBS 연계. 어... 안녕. 이제 많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본질적 영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어떤 글 읽기 자체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걸 가장 변별력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데가 여기거든. 빈칸 이거. 이거 다시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어... 봐봐 얘들아. 제 모든 얘기의 출발점, 시발점은 평가원의 말이거든요. 보기 되게 힘들 거예요. 이거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냥. 그냥.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영어 공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학생 안내서라는 걸 낸단 말이야 얘들아. 이게 최근에 몇몇 글자들이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거 현장에서도 말씀 좀 많이 드렸지만은 난 이 내용 중에서 제일 무서운 내용이 좀 있어. 그게 아래쪽 한 문단인데 이거 확대해봤거든. 이거야. 퍼즈 버튼 누르고 여러분 잠깐 읽어봐 얘들아. 자 봐봐. 평가원이 뭐라 있냐면 최근에 바뀐 내용이 얘들아. 빈칸은요. 일반적으로 학술적 지문이 주로 나올 거래. 뭔 소리니 이게. 어려울 거라는 소리죠. 실용문처럼 그냥 읽고 느낌으로 때려박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술적인 논문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므로 이게 무서운 말이지. 봐. 단순하고 기계적 문제의 풀이 요령만으로는 너 정답 찾기 어려울 거야. 이게 여러분들 부드럽게 얘기했었을 멘트이지만은 실제는 나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협박하는 느낌인 거야. 나는 그래 나는. 아 봐봐 다시. 야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너 요령 가지고 빈칸 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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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답 안 돼 인마. 라는 말 아니냐고. 거기다 뭐까지 갖다 붙였냐면 평상시에 너 어디 부분만 읽고서 문제 풀라고 하는 그거 그게 요령이잖아 요령. 그러지 말고 그거 안 되니까 침은 전체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뭔지 아니 얘들아? 연습을 충실히 해야만 해결할 수 있대요. 아니 그냥 잡기술로 되지 않는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요령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대놓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연습해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캐스트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연습 좀 하시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만약에 평가원이 진짜 힘줘가지고 야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읽어라 그랬지. 너 요령 가지고 문제 푸니? 너 안 될 거야 인마. 나중에 우리 그런 생각 들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연습해보자고. 그 연습을 제가 샘플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 이거 밑에 제가 문제 달아 놓을 테니까 얘들아. 여러분들 출력을 하시던 뭐고 화면으로 보시던 어찌됐든 무조건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내 얘기 들었으면 좋겠거든 얘들아. 평가원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빡세게 문제를 내면 옛날에 이런 기출 문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이 문제 가져온 거예요. 됐지? 대략 한 3분 정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 됐지? 자, 요놈에 대한 포인트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좀 교훈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먼저 아까 평가원에 뭐라고 했다고 얘들아? 기계적인 문제풀이. 단순한 문제. 그런 요령. 안 된다 그랬잖아. 지문 제대로 전체를 읽으라고 그랬지 아까. 전체를 읽으라고 그랬다고 얘들아. 내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빠른 속도로 그냥 일부만 읽거나 그냥 대충 후루룩 해가지고 마셔서 읽어버린다고 한다면 맞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상하면 틀리면 뭐 가지고 틀리냐면 선지 여러분들의 이거 이거. 5번 선지 가지고 틀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 틀릴 것 같냐면 대충 또 빈칸 문장 딱 읽고 주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빈칸 주변 문장에 여기 셀레브리티가 있는 거야. 오! 뭐야? 오 셀레브리티. 페임도 있어. 페임도. 오! 아...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정답률이 27%였거든요. 5번 선지에 골랐던 애들이 몇 프로인지 했네 얘들아. 5번 선지가 30%. 내가 이래서 얘들아 이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의 약간 좀 특정 부분만 그냥 색색삭삭 읽어가지고 발췌 도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평가원이 얘기하는 저런 요령으로 푸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좀 제대로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걸 좀 주지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 자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거야. 누적하고 표시하자. 평가원이 말한 것처럼 전체를 제대로 읽고 얘들아 누적하고 표시하면서 풀자. 자 요거는 좀 제가 지우고 앞에다가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필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칠판 이렇게 나눠서 왼쪽에 빈칸을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디테일한 것들 여기다 쓸 거고요. 오른쪽은 지문의 어떤 요약을 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풀었다는 가정 하에서 좀 속도 내면서 갈게 얘들아. 자 월트 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시라고 하는 걸 쓰기 훨씬 전에 시인들은 시인들은 난 여기가 너네들 해석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치 않니? 주소했다? 발언했다? 다뤘다? 뭐 페임으로? 뭐 그래도 괜찮아. 잘 몰랐어도 괜찮아 얘들아. 자 좀 더 가보자 일단. 아까 시인들 얘기하면서 시인들 나왔네. 이런 쉐이크스피어 등등등의 시인들이 다 뭐를 바랬냐면 시적 대단함, 위대함이 Would grant them 그들에게 grant는 꼭 아셔야 되는 단어죠. 이거 해석돼야 돼요. 그들에게 어떤 earthly 불멸? 이몰탈리티 이거를 주기를 바랬나 봐. 여기까지 괜찮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시. 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시를 쓰기 이전에 훨씬 전에. 어떤 시인들은 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해가 잘 안 갔어. 어드레스 거기. 근데 뭐 페이마라가 툭 튀어나왔고. 이게 중요한 건 아시죠?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시인들 얘기가 나왔죠. 자 이분들이 뭐라고 바랬다라고 했냐면 어 시적인 위대함 시적으로 그레이트한 거 이게 그들에게 뭐 이제 earthly immortality에서 earthly는 조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immortality 불멸이죠. 그러니까 earthly는 세속적인 뜻이에요. 세속적인. 세속적 불멸을 주기를 좀 바랬다. 됐지요? 다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요령 피우시다가 아까 그런 5번 선지나 이런 거 가시는 거니까 차곡차곡 누적해야 되는 거야.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들 표시 좀 하시고 그리고 선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다시 가보자. 자 위트만이라는 애도 사람도 어쨌든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 비슷했다라는 건 아까 시적으로 위대한 게 뭔가 불면을 줘야 된다. 이런 느낌 아니니? 그러니 이런 거 세상이 말이야 나의 시에 좀 가치를 매겼으면 좋겠다. 시를 가치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인 건 요기죠 요기. but 요 문장. 뭐 형광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요 but 문장은 싹 다 형광편을 좀 쳐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readers로 시작하는 요 문장도 싹 다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 요기까지. 됐니? 자 요기서 이제 제대로 된 흐름을 잡아보자. 하지만 이러한 고대의 어떤 이제 욕망에 라고 했어. to live forever 이런 거 표시하지. 페이지 위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에 라고 했거든. 질문. 페이지 위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뭐야? immortality 이거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가 새로운 센서 페임이라는 것을 더했습니다. 하니까 이쪽으로 글을 옮겨탄 거 맞죠. 아 키워드 요거 된 거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어 위트만이라는 사람도 물론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 이거네. 세속적 불멸이라는 건 live forever on the page. 페이지 위에서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러나 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new sense of fame 새로운 페임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놈을 더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결론을 낼게 해드라. 이 글은 이 글은 일단 요 요 부분이요.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 아무튼 일단 여기 나와 있었던 요 내용 요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단 끝까지가 계속된 재진술로 사실은 느껴졌어야 됐어. 자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누적돼야 되고 어느 정도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선지와 비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되겠니 얘들아? 자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 자 new sense of fame을 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간단한 리더들은 독자들은요. 모에는 관심 같진 않았대. 시라고 하는 시인의 사람이 어떤 작품에는 관심 갖지 않았고요. 그들은 뭐에 끌렸대요? 그 시인의 성격에 끌렸대. 성격의 위대함에 끌렸대. 아 그럼 잠깐 new sense of fame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는 요렇게 되겠다. 자 독자들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 쪽으로 끌렸다고 시라고 하는 것의 위대함 이게 아니고 결국 시인의 personality 성격에 끌렸다고 됐어? 자 위쪽에 하얀색 내용은 시 자체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맞잖아. 시적인 위대함이 불면을 줬다 막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요 구간에서부터는 야 시 됐고 시인의 성격이 중요해 이런 느낌으로 간 거지. 요거 괜찮아?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잘 해보세요. 솔직히 해석 중간에 잘 안되는 부분 있어도 괜찮아 얘들아. 근데 뭐가 잡혔어야 되니? 뭐가?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아 결국 charisma and appeal 이라고 했을 거야. 요게 무슨 뭐 뭐 개인이 뭐 책으로부터 튀어 올라오고 무슨 뭐 바이브렌트한 뭐 컬처럴 아 이거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아니 아까 시인의 성격이 중요하다 그랬었잖아. 성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아 이거구나 라는 건 연결되어야지. 아 그러면 다시 다시 누적해서 표시하는 거 가보자이. 결국 카리스마 그리고 어필 이거 얘기하는 거 매력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좋은 시를 썼어. 근데 내 성격이 개차반이야. 쓰레기야. 그러면 독자들은 나한테 관심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왜? 독자들은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인의 성격이 중요하거든. 그의 카리스마와 어떤 매력을 보거든. 이런 느낌인 거지 얘들아. 자 이렇게 누적했다. 자 좀 더. 자 요 문장. 아웃 오브를 시작하는 요 문장도 솔직히 조금 모르셔도 괜찮아. 근데 뭐가 잡혀야 되니 얘들아. 아니 막 무슨 정치적 랠리 집회라고 나와 있는데 집회와 뭐 선거의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뭐 잭슨이 한 아메리카를 마크드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 말. 이 말이어야지. 윗만은 poetic fame을 in relation to the crowd 했대. 그러니까 시에 관련된 어떤 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정해내렸대? 대중과의 관계라고 정해내렸대. 어? 잠깐만. 윗만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fame이라고 하는 건 어 대중과의 관계였다. 관계. 이게 중요했다고. 됐어요? 자 누적했다이. 간다. fame은 시가 아니야. 시인의 성격이 중요하고 결국 독자들은 이렇게 쓰자. 독자들은 카리스마나 어필이 중요한 거야. 시인의. 그러니 대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게 누적이 돼야 된다고. 좀 더 간다. 다른 시인들은요. 무엇을 찾았다 하냐면 다른 시인들 안 봐도 나와야지 얘들아. 위트만이 아닌 다른 시인들 누군데? 여기 시인들이잖아요. 다른 시인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지? 시가 중요했던 사람이었지. 시가. 그러니 이제 봐봐. 다른 시인들은요. 시의 여신으로부터 나오는 영감을 찾으려고 했대요. 아. 그러면 계속 누적하는 거야. 이 시인, 이 분들은요. 시의 여신으로부터 나오는 영감이 중요한 거지. 시가 중요한 거지. 됐지? 자, 기준에 따라서 그냥 계속 키워드를 누적해서 표시하는 정도야 얘들아. 저는 이제 필기를 해드리지만 시험장에서는 이건 이쪽, 이건 이쪽. 불가 돼야지. 사실은 이제 빈칸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이 문제가 사실 언론에서 한 번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 얘들아. 예전에 이제 케이블 TV 중에서 문제적 남자인가? 뭐 이런 프로에서 이 문제가 하나 샘플로 나왔었어. 그때 이제 그 한국말 되게 잘하는 그 청년이잖아. 그 타일러인가? 뭐 그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이 문제는 약간 좀 이상하다. 라고 이제 한 번 이슈가 됐던 문제이긴 하거든.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기였었어요. 위트만스의 포인트는요? 라고 하는 여기가 약간 좀 이상했던 느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인트는 시인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게 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위트만이 시인인데 그 위트만의 시인의 시인이 어, 뭐 빈칸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시인의 시인이 사실은, 사실은 이건 시험장에서 전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거 뭐였었냐면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었어. 내가 만약에 시인이라고 치자. 내가 시인이야. 내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에게 있어서 시인은요? 이런 느낌이야. 저에게 있어서 시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러니까 위트만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시인은요? 라고 얘기한 거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시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죠. 사실은. 아무튼 빈칸은 어쨌든 위트만이 뭘 추구했었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위트만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했었던 거 그대로 다 들어가시면 됐었겠네. 자, 근데 이제 봐봐. 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필요했었던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야, 그랜트라고 하는 단어 제가 좀 아시라고 했었던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 나왔었던 거 좀 누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한 가지가 뭐 있었냐면 빈칸 다음 문장에 나와있는 이 셀레브리트라는 단어 있지 이거.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범주를 좀 넓히셨어야 되거든, 얘들아. 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선지, 아까 5번 선지 가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셀레브리티라는 단어는요. 이건 제 교재에도 집어넣던 단어지만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돼.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랑 셀 수 없는 명사일 때. 특히 셀 수 있을 때는 복수형일 때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봐.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TV에서 보는 셀럽 있지, 셀럽. 그건 셀 수 있니, 없니? 유명한 사람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복수형 명사일 때는 이건 유명 인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셀 수 없는 단수형으로 쓰여지는 명사들은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명성이야, 명성. 됐지? 그러니까 이걸 사실 평가원이 저렇게 막 구별할지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기대는 안 했었는데 이거 너무 좀 쪼잔하게 문제를 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어요. 아니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복수는 유명 인사들, 명성은 셀 수 없는 거.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사실 여러분들 이 문장 어떤 느낌이었냐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의 불안정한 시대에서 페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존했다고 그랬냐면 어떤 명성에 의존했습니다. 라고 되어있다. 근데 네가 솔직히 이걸 조금 좀 몰랐어도 여기에 여러분들 컴마를 주면서 동격의 컴마를 부연 설명을 좀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레브리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도래. 어떤 정도인데 사람들이 막 즐기고 좋아하는 정도야. 어떤 그의 시인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또는 그의 작품 안에서 막 즐기는 정도. 그거를 셀레브리티라고 부린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 결국엔 여기 있는 new sense of fame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좀 하나 더 쓸까? new sense of fame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다 한 칸 내려가야 되겠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칸 여기 단이 있어서. 아무튼 이 놈은 지금 결국 뭐에 의존한다고 그랬었냐면 셀레브리티에 의존한다고 그랬었고 근데 이 셀레브리티는 사실 명성이었었고요. 그럼 여러분들 명성이라는 건 결국 뭐지? 명성은 누가 주는 거야? 대중들이 주는 거지 이거.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누적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fame이라는 것은 시인의 성격이 중요한 거고 독자들은 이 시인의 성격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고요. 결국 대중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니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영혼동계에 있는 거지. 대중들이 주는 게 명성이니까. 자 이게 누적이 돼 있어야 됐다고. 이게. 됐어? 자 이제 봐봐. 평가원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냐면 얘들아 요령 부리지 말고 지문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려가면서 연습을 충실해야만 풀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 자 제가 이 지문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평가원이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요령을 피우거나 단순 기계적인 문제풀이로 만약에 가시다 보면은요. 선지에서 발릴 거야 얘들아. 선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딱 봤을 때 어디를 내가 제대로 읽어야 되고 어디를 좀 덜 읽어야 되고 라고 하는 판단들이 보자마자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얘들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잖아. 읽으면서. 근데 이제 평가원이 말하는 저 요령을 막 가시다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 이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갈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평가원이 말하는 것처럼 요령 부리지 않고 전체의 지문을 누적해서 같은 문맥끼리 다 연동시켜가지고 천천히 제대로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뭔가 탄탄한 느낌 때문에 선지가 어떻게 보이냐면 선지가 뭉쳐 보이는 느낌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정답이 더더욱이나 더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다고 얘들아. 내가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지금 선지 1번 같은 케이스는 뭔데 얘들아.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피난한단 말이야. 피난처라고. 이거 왜 틀린 거야. 이거 반대 논리지. 아니 왜.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봐. 오히려 대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단 말이지. 결국엔 대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1번 선지로 역으로 꺾어서 쓴 거라고 얘들아. 선지 여기서 하나 나왔지.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봐봐. 어 뭐 뭐. 시적 순수함. 얘들아. 시적 순수함은 어디 쪽 내용이었지. 시적으로 대단한 거. 시적으로 순수한 거. 그건 이쪽이었지. 2번 선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할까. 이건 이거였지. 그러니까 선지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온다고 얘들아. 그러니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체 지문을 제대로 봐라. 내가 선지를 너 헷갈리게 써도 그게 판단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퀘스트에서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너 그냥 보지 말고 누적해서 표시하라고. 지문의 전체를. 요령 피우지 마시고. 됐지요? 그럼 지금 2번 선지도 여러분들한테 반대 논리가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시적 순수함은 저 위쪽 형님들 얘기고. 쉑스피어 저쪽. 그 다음 3번은 어때 얘들아. 문학 자체 안에서의 불멸. 어때 얘들아. 이것도 반대고. 얘도 반대 느낌 아니니 얘들아. 문학 자체에서 불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선지 뭐 갖다 쓴 거야. 이거 쓴 거네. 3번 이거. 여기저기 키워드 갖다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문 보자마자. 어디가 중요하다. 벌써 판단이 되고. 선지 5개가. 안 봐. 정답만 봐.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는 소리야. 보면서 판단이 되는 거고. 선지도 날리면서 선지끼리 뭉쳐있으니까. 더욱더 정답이 튀어오르는 어떤 반전의 효과가 있어야지. 그래야 확신이 들지. 4번은요. 그게 컨템포레리즈. 자 단어.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컨템포레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동시대의. 현대의. 라고 하는 형용사였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놈이 명사형으로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컨템포리즈라고 하면. 이거 동시대 사람들이야. 사람들. 됐니. 자 그럼 봐봐. 동시대 사람들의. 시인의 동시대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네. 정답을 해서 4번이죠. 왜. 왜. 시인 주변에 있는 동시대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데. 대중과의 관계가 중요해야 된다고. 독자들은 시인의 성격이라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성격이 중요하다고. 아 이거 지금 특히 이제 5번 선지를 굳이 얘기하면 쓴거지. 대중과의 관계. 아니면 명성. 셀레브리티. 이게 사실 5번이었었죠. 대중들이 인정해줘야 된다고. 어프로벌 해줘야 된다고. 이거였다. 5번 선지는 어떻게 쓴거야. 아 이거 지금 5번 아니었다. 미안해 이거. 4번 선지다. 미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4번 쓴거. 4번. 4번. 5번 선지는 어떻게 쓴거. 명성은 명성인데. 정치적인 어떤 유명인사들과의 명성. 정치적 유명인사. 사실 나온 적도 없지요. 정치란 키워드는 있고. fame은 있지만.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 봐. 이게 정답률이 27포면은 극악무단 문제가 맞죠. 근데 이게 요즘엔 극악무단 문제지만. 예전엔 평범한 문제였었어요. 그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빈칸으로 너네들 통수를 칠 준비를. 만약에 평가원이 하고 있다면. 그럼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오늘부터라도 빈칸 문제. 미리 좀 땡기셔서. 수능 직전까지 연습을 좀 하시는데. 그 연습의 형태 자체가. 요령 피우지 말게. 평가원이 말했잖아. 또 뛰어나야 되잖아. 평가. 평가원이 말했잖아. 요령 피우지 말게. 지문 전체를 다 보게. 전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뭔데 얘들아. 선지가 오답선지 끼리게 뭉쳐있는 느낌을 줄 수 있으려면. 전체를 보셔야 된다니까. 선지가 여기저기 나온다고. 됐어? 그리고 앞으로 좀 뭐라 그럴까. 그리고 앞으로 좀 뭐라 그럴까. 연습 좀 충실히 하시게. 지금부터. 그래서 만약에 평가원이 좀 어렵게 문제를 내면. 요런 느낌들과 요러한 능력들을 좀 주지 않을까. 필요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물론 그거 말고도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어떤 단어들의 확장도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저런 요령만으로 풀겠다. 그럼 저는 뜯어말리고 싶죠. 당연히. 지금부터 천천히 좀 연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자꾸만 빈칸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제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샘플 문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그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다음에도 혹시나 이제 문제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평가원이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좀 있다면. 뭐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좀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빈칸 조금씩 연습을 좀 합시다. 전체 요런 피우지 말기. 알겠지? 네. 김지영이었습니다.